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논란입니다. 초중고에만 쓰는 돈인데 정부가 살림이 어려운 대학의 일부를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는 학생 수가 대폭 줄었지만 교부금은 오히려 대폭 늘어나서 남는 돈을 은행에 저축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돈 좀 어려운 형한테 쓰자는데 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세동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내서 3조 2천억 대학에 좀 쓰자. 정부가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초중고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교육청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목적이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대상은 그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나 또는 교육 관련 시설만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요. 그 규모는 한 70조 정도 되고요. 70조.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숫자가 대충 한 5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한 70조 정도가 되는 것을 54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1,20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학력 인구는 계속 준단 말이에요. 대상자는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매년 한 몇십만 원씩 줄고 있고. 그런데 이 세금은 내국세의 20.79%를 딱 이렇게 징수를 하니까. 자동으로 뗍니까? 내국세. 네,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내국세 생기는 것에서 띄어가지고 그쪽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수령하는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주고 세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돈이 남아 돌아서 난리고요. 반면에 대학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 수준이나 재정 여력이나 특히 지방대학은 형평 무인 지경이거든요. 재정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안 좋아서. 자, 그래서 지금 대학을 살려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빚을 끌어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굉장히 좀 돈 드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끌어다가 끌어다가 특별 회계를 만들자. 특별 회계를 만들자. 네, 특별 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던 것 중에서 3조 2천억을 끌어오고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대학 경쟁력 강화에 들어가던 일반 예산 한 8조를 합해서 11조 2천억 정도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만드는 특별 회계를 만들자 하는 게 이번에 핵심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3조 2천억 정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다가 형편이 어려운 대학에 쓰자는 건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0조가 넘었잖아요, 올해. 그럼 돈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초중고, 학교라든지 또는 학교를 가는 교육청 이런 데서 돈이 조금 약간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던데요. 네, 지방교육청마다 돈을 쓸 수 있는 자율성이 있으니까 돈 쓰는 걸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입학준비금이다. 입학준비금. 이렇게 해서 주는 데도 있고 또 지방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출산을 좀 해라. 그래서 아기들 좀 낳아라 해가지고 출산 장려금을 주는 교사들만. 국가에서 주는 게 있는데 별도로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충남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사들한테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돈의 전 중등 학생한테 PC를 무상으로 20 몇 만 대를 이렇게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이게 좀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돈이 남네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추가 경정 예산을 힘들게 편성하잖아요. 그거의 일부도 자동으로 그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내국세에 20.79는 법으로 띄어가지고 지방교육재정지원금으로 교부금으로 가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세목이든지 간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지금 말씀하신 돈 좀 떼어내서 쓰자는 걸 반대하는데 대학에 쓰자는 걸. 초중고는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돈에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뭐 밥그릇 챙기기죠. 밥그릇 챙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가서 결국은 라이프사이클을 통해가지고 대학의 지원금을 받을 텐데 당장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고 뛰어가지고 대학으로 간다 하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 담당자들은 지금 난리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거기서 이게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제일 먼저 성장하는 데가 속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치원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제일 바깥이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회사에서 생산성을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고 하는 것은 속이 아니라 거치거든요. 대학 교육이 가장 우리한테는 시급히 필요한 거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이념상 어떤 그런 또는 정치상 어떤 그런 이유로 대학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 하면 대학 가보세요. 저도 대학 있지만 정말 형편, 특히 지방으로 가면 더 형편 무인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조금 여유가 있는 쪽을 떼서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런 인상을 줘버리는 게 저는 정부의 실착이라고 봐요. 이 자체가 정부의 실착이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돈을 떼서 준다. 이렇게 되니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을 어떻게 떼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보자. 대학 경쟁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형편 없이 추락했다. 이렇게 추락한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재정지원이 그동안 너무 결핍되었다.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살리는 안으로 증세도 하고 교육 관련 세도 좀 우리나라 교육 관련 세가요. 얼마나 누더기인지는 몰라요. 곳곳 세금에 붙는 거죠. 곳곳에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누더기처럼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우리가 서택스라고 그러는데 무슨 세액의 천분의 10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같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세목이라고 하면 이걸 독립 세목으로 하고 해도 좋을 텐데 갈갈이 갈갈이 찢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이 경쟁력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세제 개혁도 하고 재원 조달 마련도 하고 그 일부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띈다고 하면 이게 선후가 맞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벼랑강 뛰어가지고 3조 2천억을 거기다 얻겠다라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발이 나옵니다. 반발이 저는 많이 난다. 그러면 지금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떼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쓰는데 그 법을 좀 고쳐서 관련 예산을 다른 예산처럼 교육용으로 한꺼번에 써서 필요한데 초중고에 쓰거나 대학에 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을 고치려면 지금 우리가 교육세를 부과하는 세목이요. 금융보험소득의 1,000분의 5,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30, 교통에너지세의 100분의 15, 주세의 100분의 10. 이게 중앙에서 걷어가는 교육세 세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0, 취득세의 100분의 20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교육세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관련 관련 세제를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어차피 세제 개편을 하는 김에 제 생각에는 교육세라고 하는 정말 그 미래를 지향한 중요한 세목을 하나 통폐합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누더기처럼 붙어있는 교육세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좀 개편하는 거를 먼저 내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면 교육세가 지금 현재 걷어들이는 게 1년에 한 10 한 3조 정도 이 세목으로 걷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세 수를 한 2, 30조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한 3조 정도를 편입하겠다고 하면 저는 큰 반발이 없었을 텐데 이것만 너무 부각이 되니까 지방교육단체장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야당도 쉽게 지금 호응을 잘 하지 않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게 표로 보면 엄청난 표거든요. 표로.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학부형이 걸린 문제잖아요. 대학생은 있어봐야 한 300만인데 이 지금 아까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학부형만 해도 숫자적으로 4배, 5배가 많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루징게임이고 손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큰 틀로 교육세와 관련된 세제개혁을 던져놓고 이걸 부서적으로 가져갔으면 반발이 덜할 텐데 다른 거 다 젖혀놓고 이게 좀 재정의 형편이 나으니까 이거 좀 끌어와봐 하니까 이제 많은 반발이 일어난다. 지금 교육감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야당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 방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대학 재정을 조금 확충하기 위해서 이게 무산되면 어떤 말씀하신 대로 교육세를 개편하는 것도 근본적인 처방일 텐데 그것도 쉽지 않고 어떤 방법이, 대안이 또 있을까요? 지금 많은 여러 가지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가장 편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니까 경제성장률에 연동을 하고 거기에다가 알파해가지고 학령인구가 좀 줄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교육 관련 교부금을 줄여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에 이게 KDI가 제한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조금 개선된 방안이기는 하나 결국은 이것도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세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개편한다는 개편해서 대학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만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경제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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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